아 아 근데 거기에서 끊겨가지고 준비한 3번 정도 된거 같은데 똑같이 빠져나가지 어 개많음 올라와봐 파이점 근처로 내내야지 안돼 우지마 다 쏴 죽여버릴거야 오빠 2에 졸라 많아요 졸라 많으면 다 죽여 오늘 트레이서의 총도 안 죽여져 문이 안 열려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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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안 열려야지 다운받고 있어서 그런거야? 그러니 찾건 있다 노노노노땐 다운받아서 온거 아니 응? 나도 그랬네 여기 있다 어디? 3층 집도 있을 텐데 조심해야지 알겠어요 치사하기 왜 나만 떨어져 있는거지 여긴 없다 이미 털고 간 대인들 어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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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에도 겁나 많음 어디야 1,2 조심 1,2에서 쏘는데 1,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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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3 1,2 1,3 1,2 1,2 1 2,2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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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쳐 저 일리 붙으려고 연막 간 거예요 아 여닫이 하나가 없는데 끝에 2층 집에 있나보네 수고 되겠지 1독ей 언덕 차고 털링 저기있다 어디야? 파란집 1층 초록핀 어 내 근처에도 한 마리 있다 어 옆에 2층짜리 집 형한테 붙었다 나 우리집에 있어 어이 3마리 붙어요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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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출탄 내꺼 하나 더 비켜 셋 다 컷 어이 가방 없나? 어이 어이 레다 많고 수지 무시가 죽어버렸네 저기요 안타깝네 형 여기 AK 떨궈놨어요 안타깝어 무탄 총 없나 이네? 무탄 놔줄게 애들 다 왜 M16밖에 없지? 아 3렉 갑박 터졌네 아깝다 깜짝이야 UMP를 버리고 미니 써야되겠다 아 다들 왜 M16밖에 없는거야 AR 소염기 하나 있어요 밖에 아멘 아 맞다 나 5탄 버렸지 어 5탄 좀 드릴까요? 아뇨 아뇨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털렸고 우리가 센터인데 거의 그 많은 팀에 한 팀 밖에 안 남았다고? 한 팀 다 죽은 거라고? 형 구상 몇 개 있어요? 좀 드릴까? 야 7개 있네 나 2개 2개 있어 좀 이따 드릴게요 7개인데 응 왠지 더 있을 거 같은데 그러게 네 시체들은 많은데 뭐 든 게 없어 아 손가락 시려 5탄총이 하나도 없어 난 5탄총 연사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신기한데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지? 삼동도 안 털린 것 같은데 삼동이 안 털렸을 리가 안 털렸어 이제 죄다 1동 2동에 내려가지고 피 터지게 쌓았나 봐 아까 나 지붕에 있을 때 삼동에서 한 명도 못 봤어 또 내도 없지 니다실도 없는 거 있어요? 아니 없는 거 고급 각하 방향 일반 고급 각하 방향 일반 집으로 간퇴히 2층 어 M4다 아 M4 먹었어요 아 M4 먹었어요 아 스캇스캇 아 스캇스캇 아 아 아 아 아 아 초록색 옆에 2층집 2층 초록색 서쪽집 아 아 아 아 아 아 초록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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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와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방향 가까운 데서도 나오는데 이거 W에 E에요 방금 소리 방금 E 아 지금? 지금은 W 산에도 있는데 S방향 195 32놈 꽤 많이 살아남았다. SW인가? SW 210방향 정도 응 상꼭대기인듯 보이진 않네 네 형 15방향에 한 놈 뛰어요 OK 언덕 언덕으로 돌아갔어요 차이점 우리 바뀌네 M방향 꼭대기 네 저 그 친구 다녀왔어요 아 가깝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개친구 돌에 능탄에 오른쪽에 돌 하나 있죠 짜는 거 아 여기 2절 2절 아 한 대 맞았는데 우리 이동해야 된다 근데 쟤 살리러 온다 친구 어 쟤 친구가 아닌가 아 이거 스쿼드지 형 도핑지 넉넉해요 나 하나둘 아깝다 세발 하나 둘 언덕 길이 있어요 아직 나 오이고 드링크 두개만요 옥상 계단에다가 요거트 아 도핑 너무 빨리 했다 도핑하고 뛰어요 이제 도핑하고 뛰어요 차 타고 갈 거예요 뛸 거예요 차 타고 갈 거면 아예 멀리까지 가는 게 좋긴 하네 어 차 타고 가요 산에 바짝 붙어봤자 여기서 뒤치기 당할 거니까 새벽에 차 타고 가야 이 차 타고 죽는다 진정 이거 지정 이 차 타고 으아앗! 불사드 불사드기 여기 여기 저기 있다 330 나무 뒤 200m 오케 보이진 않지만 한 마리 있었거든? 숨어있어 지금 자기장 아닌지 모르겠다 아닐거야 아마 산 밑에 자기장 바뀌었음 우린 여기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되니까 바로 옆에 있네 뒤에 있는 애들만 잘 잡고 너무 힘들게 330 잡고시 아까 우리가 쏟은 애들은 다 자기장 막 사망했어요 네 제가 능선 너머로 돌아와서 갔을 수도 있겠다 어 60 75방향 나무 80 61 2 3 4 44 4 5 5 5 9 형 쟤 말고도 위에서 쏜 거 같은데 딴 데도 쏜 거 같긴 한데 쟤가 330방향에 있던 앤가 할까? 아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을 거야 쟤는 NW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 맞습니다 돌았을 거 같기도 하고 자 그냥 옵니다잉 차 살짝만 끌고 갈게 네 저 뒤에 끝까지 보고 그냥 올라갈게요 완전 너무너무 바로 앞에 있다 5명 저기 앞에 에어드락 네 그리고 120방향에 레토나인데 저기 있다 돌 어 확인 뒤네 안 쏠게 어 죽었어 M24 어 120방향 오케이 SE방향 저 언덕에 하나 우리 이동해야 된다 네 차를 가지고 들이댈 거 잘못됐나 차에 있나요? 저기 75쪽으로 음 있어요 네 저기에 있었나 보다 그 왼쪽에도 있고 어 75방향 2방향 M24 우리 쓴다 위치 확인했어요 위치 확인했어요 저 도로에 있는 검정색 나무 음 야 우리 오른쪽에도 있어 2마리다 와 씨 바로 헤드 날리네 야 아 옆에 또 있어 아 옆에 또 있어 어 두 마리야 오른쪽에도 있고 앞이 둘 다 헤드샷이 또 있어 와 아 아 아 아 아